예 안녕하세요 송승원입니다. 아 여기 조명 좋다. 찍고 싶다. 사업이랑 다 좀 받아주세요. 5,6살 좋아하세요. 7,6살. 예 안녕하세요 송승원입니다. 아 사실 지금 좀 전에 기상을 했네요. 오랜만에 입잠을 잔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하는 제작 발표의 날입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 너무 추합니다 몰골이. 녹화 됐어? 네 준비 스타트했어요. 예 아 이제는 샵에서 제가 준비를 마치고 제작 발표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 예 자 이제 제작 발표의 현장인 너무 딱딱해. 어떻게 루출발 중인가요? 아 형 오늘 그 송이 원래 송이하고 태양이가 원래 참석하기로 했는데 태양이 또 누구지? 아 태풍 태풍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태양이는 전에 우리 의상 다녔던 매니저입니다. 빅뱅의 태양이요. 네? 형 오늘 의상 컨셉이 뭡니까? 저희 황난 스타일리..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황난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주진대로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항상 자고 예 입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벌써 끝내요? 예? 보통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에 뭐하고 지내는 게 있어요? 자죠. 형 내일 우리 그 현장에 대우 크리스탈이 형한테 커피차를 보내줄게요. 아 진짜? 네. 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수정이 땡큐. 아 여기 조명 좋다. 어디 어디? 하고 왔어? 내가 팔면서 왔어? 너무 어려워요. 자 이거 누구시죠? 저는 산다덕 역할을 보는 그 정도 위대한 쇼입니다. 위대한 쇼에서 못 보는 분인데? 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아직 지금 제가 지금 머리부분이 잘 사라져서 이게 뭐지? 자 저 인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게 좋아? 진짜 자 가시죠. 저도 이런 거 잘 듣고 싶다 이렇게.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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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이렇게 두 분 다 몰라보겠어요. 평소에 드라마에서 왜 그러세요? 드라마에서는 서운한 말씀 하시고 자 또 저희들이 하는 거 같습니다. 자 가시죠. 이게 이 아이가 되게 이 아이가 되게 되게 번거로운 아이야 이 아이였어요. 내가 지금 되게 번거로운 아이였어요.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또 누구시죠 여기? 안녕하십니까. 자 언제 오셨어요? 저 10분 했습니다. 10분 전에 아 오늘도 멋지게 하고 오셨습니다 역시. 자 저기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팬클럽들에게 감사합니다. 여기 보이는 다 와 이렇게 저희 또 팬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화환을 쌀화환을 보내주셨네요.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 팬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하 자 또 이렇게 난 쌀 쌀화환을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송수환 씨의 위대한 쇼 위대한 영화를 받던 송수환입니다. 예 오늘 하루 제작발표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다들 모든 배우들이 배고파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대한 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단 예약 됐습니까? 네 5겹살 쌀 됐습니다. 5겹살 5겹살 좋아하세요? 7겹살 8겹살 했습니다. 8겹살 먹으러 갔습니다. 8겹살 먹으러 갔습니다. 이게 90년대 개그 아니냐? 이게 90년대 개그 아니냐? 이게 90년대 개그 아니냐? 하하하하 아니 지금 이게 90년대 개그 아니 지금 이게 90년대 개그 조사시네. 하하하하 90년대 이런 거 맞췄나요? 90년대 이런 거 맞췄나요? 맞췄네. 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다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행이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미자한 쇼 화이팅! 화이팅! 송수환 선배님이 쏘시는 거예요. 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